다음을 ! 5 alpha ryote 6 alpha ryote 중앙에 하단부 그ilim은 Cred. 하여기ование 비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그냥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연상이든 연화든 동갑이든 사실 배우가 좋아야지 뭐든 맞추기가 편한 거고 근데 아직도 그만큼 편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케미적인 부분에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실제로도 주원 씨가 그렇게 동생 같지 않아요 애교는 많지만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리고 좀 깊어서 속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많이 의지하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원이요 열심히 파이팅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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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